안녕하세요 여러분! 드디어 대윤이가 솔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! 8월 24일 솔로 데뷔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런치 데이트 때는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깝게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대에서는 좀 더 멋있는 모습과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날 즐겁게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4일날 만나요 안녕